소나 돼지 기를 때 항생제를 온암용하지 않도록 2011년부터 정부가 가축 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일부 돼지 사용 농장에서 여전히 항생제 내성률이 줄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돼지 사용 농장에서 발생하는 흔한 질병 중 하나는 설사증과 몸이 붙는 부종병입니다. 주로 병원성 대장균이 유발하는데 돼지 성장을 방해하고 심하면 폐사로도 이어집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육돼지에서 분리한 병원성 대장균 줄을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 실태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최대 양돈단지가 밀집한 충청도 지역에서 스트레프토마이신과 안피실린, 콜리스틴과 같은 항생제 내성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여러 항생제의 내성이 생긴 비율도 56.9%에서 88.5%로 항생제 사료를 금지한 2011년 전후 30%포인트 넘게 급증했습니다. 병원성 대장균 수수로 각종 항생제의 방어 능력을 갖춘 겁니다. 연구진은 항생제 사료 금지 이후에도 세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이 줄지 않은 건 양돈농가의 항생제 사용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양돈장 사양 환경이 아주 밀집 사육을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질병의 발생을 어찌 보면 항생제 없이 사육하기가 힘든 그런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도별 돼지 항생제 판매량도 오히려 늘었는데 가축 항생제 가운데 20%가량은 수의사 처방 없이도 농가들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축 항생제 오남용이 결국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축산농가의 항생제 사용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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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